자 여러분 왔어요 왔어 여기 한번 찍어 주십쇼 소량이 소량이 저희가 여기를 왜 왔냐면은 다 분야만으로 하는게 틀린거 같아요 덕길 보이시죠 이 덕길을 지금 돌려가려고 청가리를 하려고 왔습니다 청가리를 깨끗해야 하는데 고객들이 좋아할거 아닙니까 크레이가 이징차 같은 경우는 9.5도 이징차 에요 저희가 누적이나 모든거 다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우입해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또 차가 모양색 안나오더라구요 또 저희가 투자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왔습니다 여기 창비는 지금 연결 전인데 연결 끝나는 다음에 완성된 차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훨씬 나을거에요 저희 탄솔트럭은 가감하게 투자 다 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구요 여기는 비곡에 있는 덮개집이구요 필요하시면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 2009년 2008년에 9.5도 인증차 필요하시다면 탄솔트럭 방송할 때 문의주십쇼 잘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볶이 가능하시면 보름을 감춰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관리에 있는 Karo정 기оль 문의주십쇼